우리 근데 지금 어느정도로 준비가 돼있지? 어차피 이 산상으로 나갈거잖아 이렇게 여기다 깔아가지고 밑반찬만 이렇게 탈 콩이 문제야 어제 딱딱해가지고 하나만 빼보자 좀 더 익혀야 되겠지? 한참 진짜 안 익네 내가 불렸는데도 이렇게 몇 시지? 죽이 돼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익어야 되는데 계속 끓인다 콩이 빨리 익어야 되는데 뚫린 콩인데도 막 빨리 안 삼킨다 아침은 한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다 아니요 팥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팥죽 있다는 어제 팥죽 때문에 잠을 잘 묻었어 근데 오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애도 연습이 필요해 이것만큼 갈아 놓고 안 돼 이렇게 됐어 저는 상심하면 안 돼 와 이게 죽은 진짜 계속 저어줘야 돼요 어제 진짜 피곤한 날이었는데 왜 잠을 못 잤어 어? 없어지고 있어 우유죽은 없어졌어 네 팥죽을 되게 잘해요 죽죽 사릴까 봐요 연기 안 해도 이제 먹고 살게 하는 게 더 생긴다 저... 나 뭐 시켜줘 그러면 이거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응 대추 말이 이건데 고명 대추 고명 한 사람 몇 개야? 하나씩만요 14개만 하면 돼? 네 다행이다 훨씬 추워 콩 익었나 한번 또 볼까? 콩이 진짜 잘 안 익는다 많이 익었어 많이 익었어 그래도? 좀 더 익히면 되겠지? 한 5분? 5분?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다행이다 서준아, 너 잠깐 이거 맛 좀 볼래? 여기다가 올려줘. 이 정도면 다행이다. 그럼 주 끝. 주스 나갈 때 다시 한 번 끓이겠습니다. 커피 한 번 먹어봐라. 어, 좀 진한데. 진해? 다시 한 번 맛을 봐. 음, 괜찮은데요? 괜찮아? 사실 저도 커피 맛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맛을 봐. 네. 괜찮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됐어. 저기 커피 광 있거든요. 형, 이거 잠깐만 맛 좀 봐줘. 나한테는 밍밍한데 서비스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네. 두 테이블에다 놔둘게요. 베스트 준비했음. 이렇게 alle는. 그래. 맛있어? 이제 두 테이블에다 놀고 있는데 도움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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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우리 식사는 바나나? 아마 이게 바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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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루 카리노 ways Foreign 하하하하 오케이, 컴온. 언니! 클로즈. 이렇게 손을 벌려. 고개의 닭을 벌려. 고개의 닭을 벌려. 고개의 닭을 벌려. 고개의 닭을 벌려. 살짝 맛보세요. 너무 진할 수도 있습니다. 꼬마이들 마실 건 뭐 갖다 줘요? 주스, 어차피 주스는 처음에 나갈 거야. 조식아. 애플, 오렌지, 토마토, 캐럿. 애플, 오렌지, 토마토, 캐럿. 주스. 애플, 오렌지, 토마토, 캐럿. 이 몸에 제일 좋은 주스야, 이게. 어, 내려왔다, 애기들. 캐롤라인? 아래, 모니 NOW. 해 pitched 많이 보라야겠다. よ히 사용했다. 화이트에 지내는다. Su화에서 지냈나게 했다. 같은 신선한 옷 다르 Election Day 종료. 레어에선 gusto, 룩сы~! 이달의 옷 다르다. 네? 아, 똑같은... 아, 똑같은... 아, 똑같은... 그쪽?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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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go ahead. This is coffee. Did we pick the other room that wasn't sweating? Oh, no, did we? Is it better if we sit in a different room? No, no, it's OK. It's OK. No, it's OK. It's all right. It's all right. Here's some water. The food will come right away. It's pumpkin soup with dumplings. Yeah. All right, sounds good. Are you guys OK with kimchi spice? Mm-hmm. OK. What's pumpkin soup? Soup made out of pumpkin. It'll be good. I think it'll be really good. Do you think there'll be other meals, too? I'm not sure about that. Kimchi. We'll just be happy with whatever we get, right? Um, probably gonna eat the dumplings. It's OK. The food's going to be really good. Go ahead and eat the juicy juice first. We'll go first. We'll go out to the healthy juice. What do we want to do with that? Fresh squeezed. Fresh squeezed. I see food coming. 그럼 이거 뭐예요? 음... 오늘이 익숙한 오렌지에 토마토, 스피릿, 앨범, 그리고 오렌지에 알겠지? 잘 어울려야 할까? 고마워요! 즐겁게 즐겁게 즐길 수 있음 저희 마지막 날씨가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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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겼도 즐길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설탕 안 넣었지? 설탕 안 넣었어요. 그건 말해줘야지. 오디션을 익스플레니션 야채는 зар간에 선입된 야채는 στην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해줘요. 이렇게 말해줘요. 이게 좋은 건강을 위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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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더 이럴 수 있다. 진해서 맛있다른 거 같아. 귀찮아도 아는것 같다. 으까봐. 이렇게 컬이 없었을 때 또 그런 것 같아. 이 것 같아. 방금 안에는 발명하기를 안하고 싶어. 그냥 덥지 그렇게 덥지 않게 하려는 것 같다. 으메한 거 같다. 그냥 아주 강한거 같다. 국lus선이 상쾌한거 같다. 하핡아. 뱀에 찍어 둘 수 있도록. 잘 들어가는 것 같다. 은별에 찍어. 네 몇 시간 걸린 거야 국가? 이거 준비하는 거 이거는 금방 됐어요 그래도 1시간 반 아침은 딱 메뉴가 얼마 없어서 나갔어요? 주스 나갔어요? 그냥 저 주전자에 나갔어 아예 전부 다 네 우식아 네 다 같이 불러 우식아 우식아 네 우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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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uh it's pump king's pumpkin soup with dumplings the food will come right away altogether and something is it's also vegan dumplings there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저 아기는 좋겠다, 이 주스 먹이면. 조그만 잔 없을까? 이거 갖고 왔어. 아기 잔 갖고 왔어. 응, 응. 아기 잔에다가 저 아기한테는 너무 좋지 뭐. 시즌, 시즌, 시즌. Do you like it? Yes. 와우. 주스. 주스. Thank you, 반쩡. 하고 쳐줄래요? 수고한다?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free name. 커피 하나, 반쩡. 커피 하나, 반쩡. 커피 하나, 반쩡? 응. 커피 하나, 반쩡, 반쩡? 엔더, 반쩡, 반쩡. 같은 기저. 사이다, 반쩡. 주스. 응. ved, 네, 반쩡, 반쩡, 반쩡. 커피?! 커피? 커피! 너무 감사합니다. 너, 마이, 커피? 브레카스. remove, 아기, 또. לפTER드, 비니라. Hello. Oh, hi! 안녕. Are you ready for the breakfast? OK, let's go. No, no, no. Let's go, let's go. Hey, guys. Good morning. Good morning. We weren't sure if the banana was our breakfast, or if we came here for breakfast. Oh, my God, really? Who? 저 분들. 두려운 사람들? 난 우식이하고 더 친한 것 같은데? 아, 우식이 타고났어, 타고났어. 아, anywhere. Anywhere is fine. Beautiful, yeah. How are we gonna fit in this door? Quite literally. Oh, this room's nice. This is very nice. This is a nice room. 우식아, 우식이 지금 커피, 커피, 커피. 드리러 간 것 같은데? 어떤 거 필요하세요? 주스 갖다 줄래요. 제가 갈게요. 이게? 애플, 오렌지. 테라, 토마토. 테라, 토마토. 테라, 토마토. 테라, 토마토. 가자, 가자. 미끄럽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토마토. 오렌지. 아, 오렌지. 프레시. 아, 여기 있구나. That's pretty insane. Yeah, it is. When Mickey does that. Yes? Come in. Excuse me. Welcome, good morning. Good morning. Wow.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How was your yesterday? It was good. Good? 잘 샀어요? It's good. Carrot, 오렌지, tomato. Wow. Mixed this. Ah,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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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othie. 건강. Smoothie. Cheers. Thank you for making. Cheers. Cheers. That's really good. That's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ere I come. This is actually really good. Yeah, that's really, really nice. Mmm. I haven't had healthy food like this for so long. I've eaten more vegetables here. Than I've eaten here in Korea. We've freshly squeezed this morning. Was it cold yesterday? Yeah. The bread is fine. Perfect. Actually, I was so comfortable. I haven't slept this good. Really? For a long time. Oh, that's good. I wish I could stay longer just to sleep. After a few minutes later, I'll bring out the food. Thank you. Ah, yes. It smells good. Fresh, fresh, fresh. Done. Kоктейли здоровья. Thank you so much. Mmm. Great food. Oh, it's done. It's done. It's don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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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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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아니요, 선생님 여기 조그만 걸로 풀게요 이걸로 풀게요 4명 팀 지금 나갈게요 니가 3명을 해야 돼 지금 이거 같이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 쟤가 손이 크네, 저기 서준이가. 네가 먼저 들어가. 슬슬 겨울 나갈게. 감사합니다.